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고 더 사실은 논란이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동아일보 8면 보여주십시오 영일만 일대의 가이아나 유전, 위치수심 등 지질적 유사 이거는 석유공사와 아브레오 쪽 주장에 가까운 거고요 오른쪽이 15년 탐사 끝 철수 호주 회사 유망하다 볼 수 없는 지역이다 판단했다 이런 건데요 이 호주 회사라고 하는 곳이 철수했다는 게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동해 가스전을 같이 개발하고 그리고 동해안 쪽에 그쪽에 광고 있는 데를 계속 탐사하면서 석유 개발을 하고 석유 자원 탐사도 하고 개발하기로 계약을 맺고 석유공사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가 철수를 했다고요? 그렇죠.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데 이름이 우드사이드고 동아일보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입니까? 2009년부터입니까? 쭉 2007년부터 2007년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난해 1월까지 한국 석유공사와 함께 이들 광고에 대한 탐사를 수행을 했다 우드사이드는 당시 탐사 과정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19년 석유공사와 각각 50% 지분으로 2029년까지 유효한 조강권을 확보하고 심해 탐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1월에 돌연 철수했다 2023년에 우드사이드의 반기보고서 보면 더 이상 유명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철수하며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어느 지역에서 철수했다는 게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한국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신문의 보도 여러 언론의 어제 보도가 됐는데 논란이 되니까 산호통상자원부가 자료를 냈어요 우드사이드의 철수는 심층 분석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는 산업번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보다 정밀하고 깊이 있는 자료해석을 통해 시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떨어져서 철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아일보 기사 시작할 때 우드사이드가 지금 여러 언론에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자신들이 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는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동아일보에 얘기를 한 게 뭐가 있냐면 2021년 동해 8광구와 6다시 1광구 지금 논란이 되는 광구들인데 에 대한 3차원 물리탐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를 한국정부에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탐사했다는 거잖아 3차원 물리탐사까지 완료했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의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시점이 되게 웃긴 게 작년 1월에 철수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는 우리가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 이곳은 그래서 사업재조정을 했든 어쨌든 간에 140억 배럴이 있는데 뭐하러 철수를 해 대박이 날 꼴을 다 탐사해서 보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작년에 손 털고 나갔는데 우리 정부는 산업부 설명으로 보면 2월에 액트지호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얘기가 틀리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드사이드는 보다 정밀하고 깊이 있는 자료해석을 통해 시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구조와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얘기지 않습니까 충분히 분석이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우드사이드가 자신들의 사업적 필요 때문에 정확하게는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는데 호주의 자원개발기업인 BHP사하고 2022년 6월에 합병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합병을 할 때에는 사업성이 없는 거나 이런 건 정리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몸값으로 올리고 이러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드사이드가 동아일보 한 얘기를 보면 3차원 물리탐사까지 완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 이전 시점에 상당한 작업이 우드사이드 입장에서는 상당한 작업을 한 거 분석 작업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미국 멕시코만과 호주 서부 해안의 탐사 시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호주 서쪽 해안 젬트리 광구에 대해서는 인근 가스전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탐사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탐사의 유망성을 이들 지역보다는 낮게 평가한 셈이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하고의 합병을 고려하고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데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우드사이드는 그런데 동해와 몇 군데는 뺀 거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우드사이드 입장에서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분석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그냥 우리가 좀 바빠요 이러고 간 게 아니고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는 경제성이나 뭐가 됐든 간에 좀 떨어질 것 같아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애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드사이드는 당시 탐사 과정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2019년부터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조강권 50%를 확보해 심해 탐사에 나선 이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유망 구조화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일보 기사님 유망 구조를 확인했다라고 확인한 거라고 돼 있어요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지금 설명이 탐사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질 구조를 계속 탐사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석유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고 과연 그걸 뚫을 때 우리가 뽑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드오드람 회사가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유망 구조가 있는 지질은 바다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제일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확인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 3차원으로 다 했다며 조사 확인 안 했는데 우드오드가 싹 빠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액트지어한테 새로운 자료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유망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부 설명이 그건데 오늘 제가 발견한 제가 말씀드린 이 기사들에 나오는 내용은 그게 아니다 우드사이드는 확인을 했다 다 이미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고도 안 됐다는 건데 한겨레신문 2면 보시면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과거에도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를 알려왔다 2014년 12월 12일 석유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동해에서 경북 지역 22년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가 기대된다 그러면서 기존 동해 가스전에 8배에서 9배의 시추전 탐사 자원량을 해석을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시 이 발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일간지 몇 곳에만 짧게 기사가 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추로 확인해야 할 탐사 자원량 발표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최대 140배럴의 탐사 자원량을 찾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를 크게 부풀려놓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거지 그리고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비슷한 의문이 또 제기가 되는 게 이 우드사이드하고 석유공사 우드사이드의 이전 보고서들을 보면 당시의 탐사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런 근거를 보면 일부 지역의 탐사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석유공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드사이드는 물리탐사 면적 시추 등 계약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지 않고 철수했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기 전에 자기들이 하기로 한 건 다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안 물은 거예요 이 조강권 50% 확보한 거에 대해서 너네가 2035년까지인가요? 너네가 우리랑 계약 맺고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너네가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잖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기로 한 걸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안 삼았다라고 석유공사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거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문가들은 물리탐사를 했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망구조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을 거라고 의문을 제기를 한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우드사이드건 액트지오건 어떤 녀석들이건 간에 이 심해 탐사를 해가지고 자원을 찾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분석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엇갈릴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을 다 모아보면 바로 그런 국면인데 어떤 녀석은 확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녀석은 야 여기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녀석은 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파볼 수는 있겠지만 파도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런 단계인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배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름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산업부 장관이 아 삼성전자 시청 5배 됩니다 이거 무조건 근데 산업부는 장관이 거기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